무디 없다고? 무디 있는데? 아 여기 좀 건설해줄게요 펌프가 없네 빨리 좀 기다려 내가 해줄게 어 자식들 이게 다 시장에 해야 될 일이야 도시가 발전하려면 어 여기 왜 이렇게 막혀있어 왜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라는 짓이야 이게 어색 겹쳐있어 이게 뭔일이래 가질 못하고 있네 막혀가지고 다 서있어 잠깐만 트래픽 보자 뭐지? 어 트래픽 너무 걸리는데 여기 괜히 일방으로 해놨나? 외곽을 아 이거 바꿔버리자 잠깐만 생각 잘못했나 보다 저거 돌을 좀 큰 걸로 해놓을까? 양방 네 네 방짜리로 하자 네 방짜리로 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 라인도 그러면은 도시가 요거트 도시락 찢고 플래픽 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막히는데 아 여기 너무 막힌다. 어떡하지? 우선은 귀를 뜯어놓자. 슬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검사를 해주고 큰거 이쪽에 넣어주고 주거를 늘려. 그러면 여기 길을요. 넓혀줄까? 이쪽 라인을? 하이웨이 하이웨이 하이웨이? 하이웨이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규가 안되서 안좋네. 길 교체가 안되네. 업그레이드 로드가 있구나. 아 있네. 교체하는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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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되겠다. 그러네.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겠네. 오 업그레이드가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벽이 좀 부서졌다. 안 돼 안 돼.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아이웨이. 미안해. 집 부셨어. 내가. 강제 철거했어. 교체 개발에 의해서 실수로. 이쪽을 아예 하이웨이로 뚫어버리자. 이쪽도 하이웨이로 뚫어버리자. 여기는 더 못 눌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상업 지구가 다 박살이 나거든요. 길이 커지니까 밀려요. 그럼 안되고. 가운데를 조금. 이건 뭐지? 오 되게 멋있는데? 오오.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 이것도 이것도 안된 걸 것 같고. 그냥 요걸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트래픽이 문제야 지금. 압수수에 문제가 생겼어. 게임이 쉬어지다가. 이쪽이 진짜 막힌다. 이쪽을 일방으로 바꿀까요? 아 그럼 버스가 못당기는데? 아 버스는 상관이 없나? 일방이나? 지금 인구가 주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이 철거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안 살아서. 어바던. 워커들이 안오고 있어. 지금 막혀가지고 길이. 조금 뚫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조금. 아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쪽으로만 간다. 좀 멀리 딴 데도 좀 가지. 버스가 막히는 바람에. 중간중간 그럼 길을 뚫어주자. 중간중간요. 병목현상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게. 너무 이쪽 길 같은 게 없거든요. 길을 좀 어깨에 따지 말고. 길을 좀 뚫어주자. 집을 좀 부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사람들 싫어하네 집을 부셨더니 이렇게 조금 풀렸나 해소됐나 어 조금 나아졌다 격자무늬로 딱 해줬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여기 먼저 뚫리면 음 됐다 좀 괜찮아졌고 이쪽도 뚫어줘야겠네 어 새로운 빌딩이 나왔다 그러는데 폴리스에도 커터 아직은 필요 없지 않나 6만 6만 6만짜리 폴리스 그래 폴리스라도 건설해 주자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총망라하는 곳에 9천 달러 있고 인구가 대체 6천 5 줄었습니다 제가 좀 집을 많이 해제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도돌 지으면서 건물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쪽에 지금 워커가 지금 충분치 않아서 이럴 사람이 충분치 않아서 파산하려고 그러네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날 기미가 안보이는데 철거를 시켜줘야 되나? 파산된된 데? 너무 굳혀서 지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대중교통은 어느정도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대중교통도 해결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immSy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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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rtonio 네? емон ECシャ 들어있는 Farly 이쪽도 정류장을 조금 늘려줄까? 여기를 철거를 해볼까요? 어 없어졌다 자동으로 아 설거 되나보네 새로 나오네 그러네요 지금 재활용이 또 문제야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대요 수거 차량이 다 안가는 것 같아 저쪽으로 못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쓰레기 처리장 범위는 다 데리고 있는데 워낙 긴이 막히다보니까 수거가 아직 안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막힌다 버스가 좀 막히는 주범인 것 같은데 오히려 버스가 너무 많은가 글쎄 차차차차차차 트라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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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트라이픽 여기 있는데 트라이픽이 안걸리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근데 색깔이 바로 변화... 어 좀 연해지긴 해지네 연해지긴 해지네 좀 한참이 늦게 변하네요 근데 이런 쪽은 교차로가 생기면서 좀 막힌 듯한 느낌이 좀 드네 교차로가 또 문제인가 그러면 요동대가 좀 막히거든요 상업지역이랑도 이어주자 도로로 상업장이랑도 상업장이랑도 혹시 도시 시뮬레이션은 항상 문제가 이겁니다 교통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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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사업아님도 안나셔가지고 이쪽도 어 이렇게 좀 막.. 교차로가 많으면 별로 안좋긴 한데 심시티에할때 좀 느꼈거든요 교차로가 많으면 안좋긴 한데 어쩔 수도 없죠 사거디도 별로 안좋긴 하구요 사거디도 별로안좋고 들어오는 라인이 조금 더 막히는구나 되게 웃긴게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건 또 뭐야? 바로 나가버리네 상업이랑 산업지역도 연결해줄게요 됐죠? 이게 조금 단점이 그게 없네 밤낮이 없어 밤낮이 밤낮이 없었고 시간이 없네요 날짜는 이게 하루거든요 근데 이 바가 가득 차면 하루가 변하는데 문제는 밤낮이 없어가지고 계속 낯만 있어요 그쵸? 낯만 있어요 공장에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인구는 조금씩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교통이 무섭네요 교통을 노선을 있죠? 좀 빼자 아 상업지역 노선은 없애버려야겠다 상업지역 노선은 없애버려야겠다 그리고 다시 만들게요 사람도 좀 싫어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여기 너무 막히거든요 버스가 돌아다녀서 이따가 갈때는 물론 버스를 타고 가야되지만 라인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보자 나머지 뭐 걸어가든지 말든지 버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워버리고 라인을 다시 그어줄게요 외곽 쪽에 조금 가기 쉽게 외곽 쪽을 조금 외곽 쪽을 메인으로 해서 가야겠다 버스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번에 좀 해봅시다 잠깐 우선 멈추고 럼번 버스노선이 엉망이야 엉망이라 다시 해줄게요 끝 완전 교통지옥이죠. 이정도면 라인이 이렇게 많으니 안 막힐 리가 있겠냐고 됐다. 다 없애줬고 버스를요 이쪽 라인부터 시작을 하자. 정류장을 그리고 너무 많이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 1구역을 먼저 돌고요. 주거지역 2구역을 돌던지 오케이 다 됐고 이 끝에랑 연결돼야지 끝에 연결되는 방법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서 여기 들어오는 걸로 됐다. 이렇게 라인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거지역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아니야 아니야 너무 멀어 여기 외곽에서 외곽에서 그래야 이제 밑에 쪽에 또 주거지역이 넓어지면 확장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됐으니까 여기 한 번 한 번 이어주고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인 하나 만든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다 정류전 하나 만들어줄게요. 두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서 알아서 나갈 수 있게 그냥 걸어서 내려서 가면 되지. 그리고 이쪽 상업지역도 여기서부터 정류전 하나 만들죠. 이렇게 그러면 정류전 라인이 안 겹쳐지게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끝이야. 이 정도면 끝. 됐어. 휴 휴 트래픽 좀 보자. 트래픽 해소가 돼야 되는데 버스들이 버스들이 버스에 잘 돌아가고 있나 버스정류가 너무 많이 버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녔서 그래 버스가 몇 대야? 34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 라인에 따라서 버스 라인에 지금 30몇 대가 가고 있었는데 조금 줄었고요. 이제 필요한 만큼 나가는 것 같아. 이제는 다 들어오고 됐어. 여기가 안 연결되어 있다가 나오는데 버스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와우 빈집들 큰일났네 잠깐만요 여기다 철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 미안 이게 아닌가 보다 잠깐만 여기다 철거해줄게요 지금 노동자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자 계속 철거했고 그냥 상업지역도 부족하거든요 상업지역을 들어줄게요 이정도 붙여도 될까? 너무 붙나? 이정도? 이정도 띄워야겠네 어쩔 수 없지 줄여주고 차선 줄여주고 작은도로 있잖아요 작은도로도 상업지역 트라이픽 좀 볼까요? 트라이픽 좀 볼까요? 네 지금 트랜스포터는 다시 온 상태로 제가 세팅을 다시 해줬구요 너무 막히는 바람에 트라이픽 트라이픽 좀 나아졌다 와 좀 나아졌네 와 이쪽이 좀 막히네 또 타입 왠지 트라이픽 나아졌네 에 이쪽은 조금 도로를 조륵 그 참 도로 짓는 데 있잖아요 어 지금 이게 하이웨이죠 페이지 업 업을 하면은 이렇게 경사지게 지을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얼마든지 우회도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것도 여기서 이쪽이 막힌다고 하면은 열동조 쯤에 여기 산업구역에서부터 만약에 여기 업을 해줄 수가 없지 발전소기 때문에 아 여기 너무 막히는데 여기서 좀 들어올 수 있을까 위로 이렇게 건설할 수 있거든요 고가로 이렇게 슬러프가 너무 이 정도 경사로 줬고 이 상황에서 타원형스럽게 커브로드 이런식으로 커브각도를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건설해준 다음에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질을 수 있게 너무 심한 커브는 안되고 이 정도 커브 그럼 이쁘게 나오거든요 각이 그런 다음에 슬러프를 이쪽으로 내려주면 오케이 우회도로 하나 건설됐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는 아웃풋 라인이고 인풋 라인도 이쪽 우회도로 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건설할 수 있을까 아 밑에 돌로 하나 더 파자 도로가 아니라 그 지역을 한 군데 더 사서요 어떻게 좀 이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잠깐만 하이웨이 라인으로 어 이렇게 되긴 되는데 어 그러면은 고가를 고가도로를 각이 안보이는데 왜 음량이 안나오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나 파서 음 이쪽으로 쭉 지나갈 수 있어요 무시하고 땅에 안닿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파울이지만 다이렉트로 조금 더 올릴까? 조금 더 올릴까? 이래도 못짓나요? 이래도 밑에 부서지나? 음 이게 최두로 올렸는데 아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아 하나 부서진다 밑에 바닥에 있는거 그냥 그냥 이건 그냥 상관없는 집이죠? 집 하나 때려부시자 부수고 이런식으로 음 너무 바싹 내려왔죠 잠깐만 조금 쥐어버릴까? 조금 부셔 부시고 여자부터 내려가게 요거 건물도 하나 푸시자 각이 안 나오는데 어? 각이 안 나와 어? 됐었는데 잠깐? 아닌가? 조금 더 뒤져보자 됐다 오케이 이런식으로 아웃풋이랑 인풋을 또 다시 연결해줬어요 고갈 이용해서 그 밑에 쪽도 이용을 거절할 수 있으니까 됐다 그러면 조금 조금 더 나을까? 트래픽이 저 돌아 들어가 나올 때 나오고 좀 올라가는 이용하는 차가 있으면 좋은데 이용하는 차 아무도 없나요? 설마 직선 거리가 이게 더 가깝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돌아가나? 설마 으으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만 여기 여기 고갈에도 하나 더 연결해주자 고갈에도 이런식으로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이죠?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약간 좀 멋있게 커브를 좀 커브를 좀 그려가지고 이런식으로 됐죠? 트래픽 설마 여긴 도도 타겠지? 설마 안타나? 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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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된다 이런식으로 그렇게 옵통 자 이렇게 선택헤 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 철거. 철거. 됐어. 인구 6천명. 다시 지금 돈은 다시 벌리고 있고. 불 났네. 파이어. 파이어. 하우스. 파이어 하우스를 여기. 이쪽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아, 파이어 스테이션을 안 쓰는 게 낫겠다. 파이어 스테이션. 돈을 좀 모아서. 6만 달러 정도.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는. 여기가 또. 어, 거의 차가거든요. 여기. 쓰레기장을 좀 비워줍시다. 그리고. 다음 원낙을 딱 해서. 다 원낙이 7,500명이거든요. 그때 이젠 이걸 건설할 수 있어요. 제와. 어. 그. 쓰레기를 태워서. 발전을 하는. 발전소. 건설 좀 될 것 같고. 아, 씨.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철거. 철거. 왜 이래. 왜 이래. 아마 그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산업.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그냥 문을 닫아 버린 것 같아. 상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상업을 그러면은.